마리 레슈친스카는 프랑스의 루이 15세의 왕비이다. 폴란드 공주 출신으로 스타니스와프 레슈친스키와 카타르지 나 오팔린스카의 딸로 태어났다. 1709년 폴란드가 스웨덴군의 침략을 받아 부왕인 스타니스와프 레슈친스키가 권좌에서 쫓겨나 그의 일가족은 졸지의 망명자 신세가 되었다. 스웨덴, 오스만 제국 등 이곳저곳을 유랑하다가 프랑스의 온정으로 알자스의 작은 마을에 정착하게 되었다. 1725년 9월 21살이 나이에 당시 16살이던 루이 15세와 결혼을 하였다. 당시 석정 오를레안 공이 죽은 후 실권자가 된 부르봉 공은 상속자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나이든 왕녀를 물색하다가 마리를 최종적으로 선발하였다. 굳이 그녀를 선택한 이유는 폴란드 왕실의 다산력 때문만이 아니라 그녀의 극비남 때문이기도 하였다. 즉 딱 한 처지에 있던 마리가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의 왕의 배우자가 될 수 있게 해준 자신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매우 순응적이고 협조적일 것이라는 계산 때문이었다. 실제로 마리는 훗날 부르봉 공의 실각을 저지하려고 딱 한 번 정치적 시도를 한 적이 있었다. 어쨌든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왕과 유럽에서 가장 빈곤한 공주의 혼인은 당시 세인들의 빈축을 샀다. 궁중에 들어온 후부터 마리는 종종 폴란드인이라는 수근거림과 비아냥을 견뎌내야 했다. 결혼한 지 처음 9년 동안은 부부간의 금실이 매우 좋았다고 한다. 마리는 조용하고 상냥하였으며 독실한 로마 가톨릭 교도였다. 그녀는 폴란드 왕실의 다산력을 인정받았듯이 매년 한 명꼴로 아이를 낳아 총 9번이 출산을 하여 상속자를 생산해야 하는 왕비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였다. 그러나 너무나 헌신적이고 얌전한 아내에게 점차 실증을 느끼게 된 루이 15세는 아내에 대한 애정이 식어버려 정부를 여러 명 두게 되었다. 마지막 아이를 낳고 나서 그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나누는 형식적인 말 몇 마디 외에는 일생 동안 아내에게 단 한 마디의 말도 건네지 않았고 사실상 두 사람은 별거 상태에 들어갔다. 궁정의 일상적인 행사에서 제외된 마리는 자신의 철양한 신세에 별 불평 없이 매일 시녀들을 거느리고 미사에 참내했고 자기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자수를 놓기도 하며 악기를 연주하며 시간을 보냈다. 또 몇몇 친한 친구들을 불러 모아 같이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인생의 낙이었다. 마리는 궁정의 음모에 연루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다가 65살에 루이 15세보다 6년 앞서 서거하였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